유닛 내부에 설치된 M.2 플래시 메모리 모듈을 제거하려면 먼저 바닥 고무받침 6개와 상단 덮개 대형 펜 2개를 제거합니다. 마일러 M.2 흡수 비닐을 마더보드의 M.2 소켓 영역에서 벗깁니다. M.2 플래시 메모리를 제 위치에 고정하는 필립스 1번 나사를 제거합니다. 메모리 모듈이 튀어나옵니다. M.2 모듈을 당겨 마더보드 소켓에서 뺍니다. M.2 플래시 메모리 모듈의 가장자리에는 해당 마더보드 소켓 내 키 위로 정렬되는 홈이 있습니다. M.2 플래시 메모리 모듈을 다시 설치하려면 모듈을 마더보드 소켓에 30도로 기울여 홈이 소켓 키 위로 맞물리도록 놓고 모듈을 아래로 누릅니다. 모듈을 누르면서 필립스 1번 나사를 다시 끼웁니다. 마일러 비닐을 M.2 플래시 메모리 모듈 위로 누릅니다.